아 오늘은 반배정 날인데 잘될 수 있을까 그럼 물론이지 잘 되고 말고 오 깜짝이야 당신은 희망 요정 응 나는 희망 요정 희망 요정 오늘 반배정이 잘 될지 한번 볼까 희망의 미래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어 어 아 어 os 오라오 오오오오 어 오오오컨니 뭐 오오오 오오오오 locia 라고 거니가 Eating those 4 의 자 있어 acje requ الل고 감사합니다 com 3반? 서아야 너 몇 반 됐어? 어? 나는 3반 우와 서라랑 같은 반이다 나이스 서... 설마 야 뭘 봐? 박세인 너 몇 반이냐? 나 8반이잖아 제일 꼭대기층이라고 다리 아파 나이스 8반 나랑 다른 층 예스 뭐야? 나도 나이스야 피차 1반이라고 선아야 같은 반 돼서 너무 좋다 너무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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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어 깜짝이야 당신은? 철망요정 그래 나는 철망요정 아 왜 오셨어요? 저 괜찮은데 괜찮기는 하나도 안 괜찮아 너는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왜 제 미래가 희망이라는데 왜 그 꿈이 허황된거에요? 춤? 물론이지 반배정? 넌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거라구 최악의 상황? 으아아아악 절망의 미래로 절망의 미래로 여긴 절망의 미래 자 다들 조용조용 오늘 반배정 있는거 알죠? 다 남아보자 남아줄게 어 반배정 반배정 음 자 비키는? 자 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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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뭐가 나올지 어? 8반? 야 너도 8반이냐? 나도 8반이야 제일 높은 층 아 뭐야 박세인이랑 같은 반이잖아 어? 설형야 설형 너 몇 반 됐어? 응 나는 3반 아 3반 됐어 어 정말이네 난 끝났다 반배정 망했어 으으으으으으으응 나도 너랑 똑같은 반인거 마음에 안 들거든? 하흥흥 으핳 으앜 아 어 진짜 끔찍하다 아직 아니지? 안돼 안돼 절망적으로 되면 안돼 자 다들 조용조용 오늘 반대적인 날이죠 어 안돼 내가 왔다 과연 내 미래는 희망 절망 옥킹님들 지금 영상을 마쳐서 제 미래가 희망일지 절망일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자 1명씩 나오자 결과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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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자 감사합니다 최우월 최우월 3반 오 백선아 너 몇 반이야 몇 반이야 나 3반 오 너 3반이야? 예쓰 예쓰 됐어 됐어 오 그럼 이제 희망의 미래로 나도 3반 됐네 뭐야 박수인도 같은 반이잖아 하 짜증나 오비키랑 똑같은 반 됐잖아 너무 싫어 뭐야 이건 희망 반 절망 반이니까 절 희망? 그래도 우리 같은 반이잖아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지요 와 그래 설아 난 같은 반 돼서 너무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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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신나게 희망 절망 판매정 뽑기 대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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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